재즈음악 우리 리더 섹스포니스트 이온석씨 베이스 전재광씨 또 기타리스트 나영찬씨 그리고 보컬의 이민지씨인가 이민지씨인가 이지민씨인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선수 전재광씨 저녁 이제 완전히 어둠이 몰려 내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별들이 보입니다만 그래도 주변의 광선 때문에 별 자세히 보기 힘드네요 이지민수 제가 마침대 마신 롤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사막에 핀 꽃과 같은데 너는 물과 같은 존재다 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아구아집에게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또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돼. 안돼. No. 지금 뭐 마지막 곡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워요. 내 맘에 있는 노래가 돼. 내 맘에 있는 노래야. 내 맘에 있는 노래야. Yang 나아가 있는 노래야. Or I will die My very life is in your power Will the weather not fade or blossom to the sky I was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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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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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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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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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